3명보다요. 본인의 러블만 좀 많이 나왔때문에 초원해놓은 전초원에 탑. MC분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 같대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 내일 초대 한 말씀 부탁드려요. 많이 만나자고 내일. 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첫 번째 월드투어 다양한 데겠지 많이 오셔서 즐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은 왜 이렇게 깨끗한 것 같나요. 그런데 생각빵을 많이 살아있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judgement을 하시나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행히 신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행이로는 이렇게 잘 안내되었습니다. 오늘의 주간에 대한 인식을 해주시고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대신 신청자들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내가 정말 잘 안내드립니다. 이 주간에 대한 인식을 주신 모든 것을 만납으로 오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콘서트였습니다. 17일에 첫 월드 투어 2018에 맥컹 이제는 오늘의 사울드 5.0.5. 단어로무흥통한니 5.0.5. 감사합니다. 랄비피스 방송촌 그리고 랄비피스 방송촌 준비되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드릴게요. 이렇게 시간 내서 저희에게 보러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발전하는 세베티인 모습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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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인 밴낙콕 서울디아 ทำยังอีกถึงรอบ พวกนี้แล้ว ภาโดมมือของภาดีครับ